한 동물시민단체가 최근 계양산의 불법 개농장에서 후원금을 모아 개들을 구조했는데요. 개들을 옮길 곳을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 기업들의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가 GTX-T 노선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서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QR코드 방식이나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와 부천시, 하남시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내고 GTX-T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개양산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개농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이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후원금을 모아 수백 마리를 구조했는데요. 구조는 했지만 이번에는 개들을 수용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개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그 옆에는 개 6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최근 개양산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서 지난 20여 년간 불법으로 식용 개농장이 운영돼 온 건데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7월 후원금을 모아 농장주에게 매입비를 주고 개 270여 마리를 구해낸 겁니다. 이들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며 개들을 치료하고 사료를 주는 등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 60여 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불법 개농장에 대한 시설 철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개양군은 해당 농장주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토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시설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입양과 치료를 위해 나간 개들 외에도 현재 이곳에는 220여 마리의 개들이 남아있는데요. 당장 이 시설이 철거된다면 이 개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그간 개양구와 토지 소유주가 불법 개농장 운영을 방치해 온 만큼 철거 기간 유예나 대체부지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와 하남시의 경우 각각 지난 2019년과 2018년 개토축장에 있던 개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나서 임시 보호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개양구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은 아니니까 저희가 찾아달라 대체부리를 협의해달라 찾아달라 이게 아니고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이고 법령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개양산의 소유주는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상속인 4명. 이들은 개양산 내 불법 개농장과 관련해 롯데지주를 통해 사료 20톤과 개들에 대한 매입비용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지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개농장 철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농장이 강제 철거될 경우 남아있는 개들은 안락사될 수도 있는 상황 시민들의 도움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개들은 이제는 수용할 곳이 없어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미추울구 초등학생 형제의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돌봄 소외 위험 대상 아동을 찾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각오가 생길 경우 응급 대응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 수업 기간 중 중식비 지원과 안전사고 시 치료와 학습, 정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1인당 현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현물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현금은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며 현물 쿠폰은 10월 중순 구축돼 인천이음 급식 꾸러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학생 31만 명인데요.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소비지원금 등이 포함된 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33조 3,527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가 제출한 안보다 1,528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2일차 추경예산보다 15%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추석경기 살리기를 위한 지역화폐소비지원금 1,000억 원과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위한 9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난 셈인데요.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전국 17번째로 대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대도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지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45만 8천 명. 김포시의 지난달 인구수입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김포시의 인구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0만 명에 머물던 인구수는 16년 만에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김포시.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기획 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는 우리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 1위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건 다른 시군하고 또 다른 면은 일단은 30대하고 40대 젊은 인구가 상당히 유입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는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50만을 대비해가지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내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실질적으로 인구 50만 대비 조직 개편이 아니고 인구 50만이 충족됐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그냥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50만 대비 조직 개편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 도지사와 권한 업무 한 50개 사무 정도 됩니다. 48개에서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사무들이 이제 50만 시로 위임이 돼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지구 단위 사업이나 도시 계획 변경이나 이런 인허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 자체적으로 시행으로 시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포시에서 항상 이제 그 광역으로 올려가지고 소요되는 행정 절차 시간은 많이 축소가 돼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 개발에 빠른 속도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정 혁신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그거를 추진하면서 점차 그 어떤 조금 또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시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급성장에 따른 그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시고 있는데 이 진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문화 관광 도시 어떤 문화 도시 시범 도시로 지금 또 이제 공모도 돼 있고 해서 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뭐 외부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주의식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자직 도시로 김포시는 향후 2, 3년 안에 인구 50만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규모만큼 시민 행복도 채울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당장 멈출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 앞에 모인 지역시민단체들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의 건강한 도시 문제 그리고 인천 지역 전체 환경의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남촌 일반산단 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일대 2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 사업에 문제를 삼는 건 산업단지 부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도시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것. 이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의 환경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마저도 없애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산단 예정지 주변 주민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하대 교수님, 환경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만 명단 한 명꼴로 암 발생 유리 챙길 것이다 하시던데 그러면 1년에 17명, 20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역시민단체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의견서를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남촌일반산단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남촌산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울음소리가 확인됐지만 이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수구 의회도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성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지역 기업들의 8월 수출액이 전 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18일 2020년 8월 인천 지역 소재 업체의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역 업체의 8월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5.1%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가 24.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철강제품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는 30.2% 화공품은 26.5% 증가했습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공익활동형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했는데요. 전국의 수행기관 1,26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의 수행기관 1,268개소